이번 시간에는 섹션 10 표의 정렬과 계산 캡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에요. 교재로는 71쪽에 있죠? 자 기능 보시면은 핵심 기능에 블록 합계 또는 블록 평균 그리고 계산식 고치기 그리고 캡션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가기 키도 있고 도구 상자도 있는데 계산식 고치기는 컨트롤 nk로 개체 속성이라는 기능 키를 실행하는 것과 똑같죠? 도구 상자는 따로 없구요. 그런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캡션은 컨트롤 nc에요. 캡션의 약자 c키 쓴다는 거 그리고 합계는 sum 더하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평균은 average에 대한 a라는 약자가 그렇게 들어간다. 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구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빨리 작성하시면은 메뉴를 실행해서도 빨리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느 걸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자 핵심 포인트 내용 메뉴에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출제 유형 보시면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그리고 블록 계산식 캡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은 여러분이 시험지 받는 거에서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블록 계산식과 캡션은 두 번째 장에서 세부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설명을 한번 또 풀이 방법 첫 번째 거 보시면 WP 폴더에서 섹션 09라는 파일 블로그라고 되어 있죠? 자 열기 여러분 방금 또는 이 전 시간에 섹션 09에서 만들었던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이렇게 분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에요. 표 내부의 정렬 방법,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그 설명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맨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도 뭐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자 이 표에 대한 정렬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시사항을 꼭 봐야 되겠지만 안 봐도 쉽게 아는 방법 문제지로 나온 거 문제를 보세요. 보시면 시기라는 거부터 있는 이 첫 번째 줄 있죠? 여기는 제목행이잖아요. 제목행에 대한 거 이 부분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그 지시에 보시면 합계, 괄호, 평균 해서 이 셀은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평균이라는 거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인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 밑에 있는 데이터는 이 평균이라는 글자 빼고 이만큼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있는 산업생산 여기는 여기까지가 아닌 평균 값이 나와야 될 이 마지막 줄까지가 이 데이터 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고 소비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되고요. 비고에는 아무 내용도 입력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도 전혀 바꾸지 않고요. 다른 설정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이 어떻게 정렬이냐? 지시 보시면 여기는 지금 숫자라고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서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숫자라는 개념인 거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숫자하고 문자가 같이 섞여 있는 거 있죠? 아파트로 치자면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써 있다. 그거는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런 문자라는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호라는 글자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숫자로만 다 써 있고 이 점이 있는데 이건 소수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자 개수가 모두 동일하죠. 그쵸? 모두 다 네 글자 숫자 여섯 개 그리고 소수점에서 아니 소수점이 아니고 점에서 모두 글자가 다 동일하게 되는데 이거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문제지에 출제된 표를 보세요. 가운데 정렬인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업 생산 밑에 내용들 보실까요? 산업 생산 밑에 내용들 보시면 지금 아직 평균의 내용을 입력을 안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 보시면 문제지에 보세요.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죠? 그쵸? 그 산 밑에 글자들 오른쪽에 정렬이 이게 쫙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왼쪽이 삐뚤삐뚤 하잖아요? 오른쪽이 그런데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반드시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라는 거 밑에 이 데이터들 보세요. 자 숫자예요. 아까 앞에과는 좀 달라요. 숫자인데 71.2라서 이건 소수점 개념이잖아요. 숫자인데 그 지시도 보시면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 오른쪽 정렬이죠? 자 여기는 글자 개수가 다 달랐죠? 오른쪽 정렬이 됐어요. 문제지 한번 보세요. 제조라는 글자 밑에 데이터들 가운데 정렬로 보이죠? 그래서 그 지시사항 보시면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을 경우 문자이든 숫자이든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을 시켜라.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소비재 밑에 또 이거 보시면은 글자 개수 보시면 4글자 밑에는 1,2,3,4,5글자 그 다음에 1.4는 3글자죠? 그 밑에는 또 글자수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정렬을 하면 문제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전혀 안 맞죠? 오른쪽 정렬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글자 문자인 경우에 왼쪽 정렬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12월이라는 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자는 양쪽 정렬이 있고 그 옆에 왼쪽 정렬이 있는데요. 표 안에서 여기는 그냥 왼쪽 정렬을 해 줘야 돼요. 아셨죠? 자 변화는 없어요. 모양의 표 바깥에 가운데 정렬한 것처럼 그런 게 변화는 없지만 반드시 지시에 따라서 왼쪽 정렬이라는 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제가 숫자를 써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해 줘야 돼요. 이것도 양쪽 정렬과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시에 따라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교재 73쪽에 4번 설명을 보시면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동시에 아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블록 설정해서 동시에 그냥 가운데 정렬했죠. 자 설명하는 이 방법이 어렵다면 그냥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위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자 제일 밑에는 이 평균만이죠. 평균 이 셀만. 여기만. 자 이것만 선택 안 해도 돼요. 셀 모두 다 그냥 커서가 한 방인 상태로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위 그 다음에 이만큼 단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위로 각각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블록 계산식 계산을 해야 돼요. 73쪽에 6번 설명부터 나오죠. 블록 계산식은 어디냐면 평균 이 값들이 나오는 곳. 여기가 합계라고 써있으면 합계에 대한 거 블록 계산식을 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아 죄송해요. 자 왼쪽 버튼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두 다 설정을 하세요. 이 값이 나올 위치까지.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제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자 제일 밑에 보시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보여요. 자 좀 잘 안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화면을 조금만 위로 올려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블록 계산식 네 블록 합계이고 평균 있죠. 자 저희 지금 평균을 계산하죠. 그래서 블록 평균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된답니다. 자 나오는 이 숫자 소수점 아래가 한 자리인 경우 있고 두 자리인 경우 있거든요. 문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역시 문제지에 나온 거 보시면 0.6 8 8이 아니고 0.69로 나와야 되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소수점은 한 자리로 나와야 돼요. 소수점 한 자리가 이게 반올림돼서 올라오는 경우 있고요. 그냥 뒤에 자리는 없애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우는 경우는 그냥 마우스를 만들어진 블록 계산식에 커서 넣으면 살짝 이렇게 사각형 아니 이 꺾어진 괄호가 보이죠. 괄호 보이는 상태에서 괄호는 안 지워지게 한 번만 이 뒤에 소수점 아래 숫자만 지워버리면 돼요. 이거를 괄호까지 지워버리게 Delete를 몇 번 눌러서 이렇게 계산식 자체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식이 아닌 일반 키보드를 입력한 숫자처럼 되어버려요. 자 이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 없애는 거 이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저희 지금 출제된 문제는 보시면은 8이라는 게 반올림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Ctrl NK라는 거 계산식 고치기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해서 실행 실행해서 여기서 어떤 거 바꾸냐면 형식이 소수점 한 자리로 되도록 한 자리만 나오게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자 이거 모두 다 한꺼번에 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귀찮지만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문제제하고 똑같이 되어있죠. 자 숫자 같은 경우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그 부분에서 감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면 우선 저장 한번 하세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저장을 하는데 파일 이름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저장하는 폴더에 섹션 10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다음 지시인 캡션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 보시면 표 위에 삽입 후 오른쪽 정렬하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75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캡션 만드는 방법 설명되어 있어요. 커서를 표 안에 아무 곳에나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N C라는 단축키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 생각이 안 난다면은 마우스를 커서 안으로 갔을 때 여기에 표라는 도구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표에서 캡션에 대한 거 지금 아이콘 모양 보여지죠?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근데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거 삼각형 이걸 누르면 위에 나타나게 표에 위쪽에 나타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나타나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클릭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 자 그냥 클릭하면 밑에 나타나요. 이렇게 밑에 나타나면 다시 컨트롤 N K 고치기 있죠? 그걸로 가서 여기 표에 여백 캡션이라는 이 탭으로 가셔서 캡션의 위치를 위에 나타나게 다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좀 번거롭죠? 2007까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2010에서는 그 기능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여기에서 커서 놓고 이 조그마한 거 위 바로 눌러서 바로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세요. 여기다가 단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또한 이 기호가 나왔는데 키보드에 있는 글자 입력해야 되죠? 전년 대비 증감 률 괄호까지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빈칸 띄워주시면 안 돼요. 불필요한 빈칸 불필요한 빈줄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문제지 한번 보시죠. 71쪽 표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표에 대한 정렬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쉽다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내부의 정렬 그 다음에 바깥에 대한 정렬 바깥의 정렬은 가운데 정렬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에 대한 정렬과 계산 캡션까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다음 77쪽을 보시면 섹션 11 각주 있죠? 표에 대한 정렬 잘 안 되는 분들 연습 문제 꼭 해보시고요. 각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무협지나 아니면 소설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본문 해당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책 아래쪽에 나오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죠? 그런 설명을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를 만드는 거 보통은 핵심 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표제목 뒤에 만드는 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다른 위치에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를 직접 받아들었을 때 어디에 각주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문제지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서 각주를 만들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방금 전에 섹션 10에서 저장한 그 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섹션 10 파일을 섹션 11로 바꿔서 이름을 저장을 하세요. 자 이름 바꿨죠? 저장하시고 이제 각주 만들 위치 문제지 보시면 이 표제목이 경제비교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 각주 번호가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에서 메뉴에서 하신다면 입력에 요 조그만 삼각형 눌러서 주석으로 들어가서 각주 자 좀 번거롭죠? 바로가기 키 컨트롤 n n 이에요. 뉴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n o t 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도구 상자에서는 입력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각주에 대한 거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요. 바로 여기 글자 큰 글자로 써있죠? 각주 클릭을 하시면 본문의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본문 영역 안에 그래서 숫자 1은 자동으로 써있어요. 각주 번호인데요. 각주 번호 지울 필요 없죠? 지으면 안되고 이렇게 빈칸이 하나 떠있는데 역시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내용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누르거나 불필요한 빈칸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지시 77쪽 지시를 보시면 여기 지금 네모가 전체 이렇게 다 쳐져 있죠? 그러면은 이 모두 각주 번호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지시대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번호 빼고 통계청 자료짐만 이렇게 네모 쳐있다. 그렇다면은 이 통계청 자료짐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빈 공간하고 이 각주 번호까지는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주 번호 같은 거 일부러 바꿀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바꾼다면 여기 각주 미조 고치기에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현재 출제는 이 고치는 건 출제가 안되고 있으니까 교재에 나온 설명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모두 다 블록 설정 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맑은 고딩이라고 하네요. 자 맑은까지만 쓰면 나왔죠? 입력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 9포인트 바꿀 필요 없죠? 8포인트 또는 9포인트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각주에서 빠져나오는 거 시프트 ESC키를 같이 눌러도 되고요. 그냥 문문의 다른 데를 클릭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시프트 ESC키를 여기 각주 안에서 클릭해서 들어왔죠? 자 그 각주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나 모른다면 시프트 ESC키를 누르면 각주가 만들어진 위치로 커서가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나 수정해야 된다. 그럴 때는 각주 안에서 시프트 ESC키를 눌러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각주에 대한 그 교재에 설명 보시면 역시 이기적인 팁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연습 문제 지금 세 개 보시면은 글자하고 글자 크기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출제가 돼 있는 거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전에 연습 문제 연습한 것처럼 연습을 해보시고 수작업으로 여러분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해보세요. 채점 프로그램으로는 채점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섹션 12 차트를 시작해야 되죠. 자 차트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